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선영입니다. 오늘은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현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무모하다, 내놓는 대책마다 역효과만 낸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정부 부동산 정책은 역대급 졸작입니다. 역대급 중에서도 사상 최악입니다. 이번 강의 시간에는 현정책이 무모하고 역효과만 낸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밝히고 대안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론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요. 이 강의가 어렵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은 제대로 낮추지 못하면서 전월세 값을 폭등시키고 주택시장을 혼란시키고 세금 폭탄에 의한 조세 저항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재산권, 행복추구권까지 치면 심히 잘못된 정책입니다. 이런 최악의 졸작이 나오게 된 배경을 제가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현정부 인사실 중에서 경제정책을 담당하신 분들이 안타깝게도 수요공급법칙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분명히 경제학을 많이 공부하셨다는 분들입니다. 경제학 교수 출신들도 계시고 경제관리업 출신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을 거탈기식으로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공급법칙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그 부분은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이분들이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가치관? 부자는 나쁜 사람이다. 그리고 앞차를 막으면 뒷차가 잘 나갈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 앞차 막으면 뒷차가 잘 나가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차 막아 놓으면 뒷차가 잘 나갑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많은 분들이 앞차를 막으면 뒷차가 잘 나갈 수 있다. 부자를 막으면 가난한 사람이 잘 나갈 수 있고 대기업을 막으면 중소기업이 잘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 번째 요인은 제가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갑니다. 이분들은 매사를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상위 30%를 때리면 하위 70%에서 표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편가리기를 해서 상위 하위를 갈라서 상위를 때리면 하위 쪽에서 더 많은 다수 측에서 소수를 때리면 다수 측에서 표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이 갑니다.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만일 이렇게 정치공학적 계산을 했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틀렸습니다. 이번에도 부자를 겨냥했습니다. 그런데 유탄이 튀었죠. 어디로 튀었습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유탄이 중산층과 서민에게까지 튀었습니다. 이렇게 튈 것까지는 모르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1부 강의에서는 이 주제로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신규 공급을 억눌러서 집값 상승을 방조해 놓고서 책임은 다주택자에게 전가한다. 이 주제로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1가구 1주택 집착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첫 단추다. 이 내용으로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만 보시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이거 뭐야? 집 없는 서러움을 같은 게 겪고 있는데 우리 가슴에 염장을 지리겠다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분히, 차분히 이 강의를 들어주신다면 저의 진위가 오히려 무주택자를 포함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쪽으로 더 많이 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어야 하는 것처럼요. 1가구 다주택은 집값을 올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해치는 주요 요인이다. 그래서 1가구 1주택이 합리적이고 이상적이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깊이 생각한 끝에 이 명제가 그릇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가구 다주택의 역설, 패러덕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역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역설의 서두는 이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전 월세집 수요자가 집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여분의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맞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맞죠? 제가 이 서두로 시작한 역설을 8월 10일자 아주경제신문에 145면에 제 인터뷰 기사가 실렸는데요. 그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3일자 헤럴드 경제 기구한 제 칼럼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체 가구 수가 2천만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중에 약 850만 네대, 제가 얘기하면 800만이라고 썼는데요. 약 850만 가구가 무주택 가구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분들은 현실적으로는 일단 전 월세집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집을 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약 850만 호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의 집을 누군가가 공급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가 공급해 주실까요? 누가 공급해 주죠? 당연히 다주택자들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한 한 채 이상의 집을 여분으로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있어야 그 다주택자가 전 월세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 정부가 1가구 1주택 정책, 1가구 1주택 원칙을 극단까지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해서 다주택자가 아예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전 월세집 공급자가 전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자명하죠. 그렇죠? 자명합니다. 전 월세집 수요자들은 집을 전혀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월세값은 마냥 폭등할 것입니다. 이 논의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시사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처럼 보이는 1가구 1주택 원칙이 사실은 그분들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이 논의가 시사해 주는 겁니다. 엉뚱한 논의 아닙니다. 중요한 논의입니다. 지금부터 집값 상승의 주요 요인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년간 잘 아시는 것처럼 강남, 서울, 수도권 또는 주요 지방도시에서 아파트의 집값, 매매가격이죠. 전 월세값, 임대료죠. 이것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그 주요 요인을 저의, 배선영의 저량수금모형의 의거에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전 저량수금모형은요. 사실은 이 책에, 이 책에서 제가 경제학의 역사상 처음으로 정립을 해서 제시한 겁니다. 이 책은 제가 15년간 집필 끝에 1998년에 출간한 책입니다. 제목은 화폐이자 주가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부제는 기존 경제학에 대한 이론적 도전. 이 책은 천 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고급 이론서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어렵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책 선정하려고 제시하는 건 아니고요. 이 책은 이미 절판이 됐습니다. 지금 서점에서는 구하기 어렵고 아마 중고서점에서는 구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물량이 작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가장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뭉뚱그려서 집값하고 정세값을 합꺼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시점에 있어서 어떤 지역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주택의 존재 총량과 존재 총량입니다. 한 시점에 있어서 어느 지역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주택의 총량, 존재 총량과 그 시점에 있어서 사람들이 거주하고자 하는 그 지역 주택의 총량, 거주 수요 총량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그림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세로축은 집값 또는 전월세 값입니다. 그리고 가로축은 주택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수직선이 보이시죠? 수직선. 이 수직선은 뭘 의미하냐면요. 존재 총량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거로한 지역이 예를 들어서 서울의 강남이라고 칩시다. 강남. 그러면 강남 지역의 일태문 지금 이 순간에 백만 채의 집이 예를 들어 백만 채의 아파트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이만큼이 백만 채입니다. 백만 채. 백만 채라는 주택의 존재량 자체는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시점에는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어느 수준에 있든지 간에 이 물량 자체는 현재는 고정돼 있습니다. 현재는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프 상으로는 이렇게 수직선으로 나타납니다. 수직선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집값이 높은 수준에 있든 낮은 수준에 있든 이 존재 물량 자체는 고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선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하향하는 곡선 이 우하향하는 곡선이 거주수요 총량을 나타납니다. 그럼 거주수요 총량은 왜 이렇게 우하향할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집값이 아주 낮은 수준에 있다. 강남의 집값이 아주 낮은 수준에 있다면요. 강남이 좋다는데 그렇다면 그 정도 집값이라면 나도 자금 여력이 있으니까 강남 가서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거주수요 총량이 늘어납니다. 강남에 살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많아지고요. 강남의 집값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면. 아무리 강남이 좋아도 너무 비싸서 나는 내 소득이나 내 재산으로는 저 감당 못해. 그렇게 하면 강남에 살려고 하는 분들이 줄겠죠. 줄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줍니다. 줄기 때문에 거주수요 총량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집값 또는 전 월세값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냐면요. 바로 존재 총량과 거주수요 총량이 균형을 이루는 이 지점. 이 지점에서 집값이, 이 수준에서 집값이 결정됩니다. 집값의 대세는 이 메카니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대세를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흔히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일어나는 일들.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수요 공급이, 거기서도 수요 공급이 있죠. 그날그날, 그날그날의 수요 공급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거는 집값 또는 전 월세값이고요. 가로축은 주택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우하향하는 곡선은 매수수요 또는 임차수요입니다. 사고자 하는 집의 양 혹은 임차, 전월세로 들어오려고 하면 집의 양이고요. 다음에 이렇게 우상향하는 곡선은 매도공급, 팔고자 하는 집의 양 또는 임대해주고자 하는 전월세 집의 양입니다. 그러면 그날그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는 이 수요와 이 공급이 만나가지고 가격이 결정되고 거래량이 이만큼의 거래량이, 하루 중에 거래량이 이만큼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가격대하고 이 가격대는 같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여기서 뭘 아실 수 있냐면요. 기존 경제학에서는 사실 이쪽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요 공급의 법칙 그러면 주로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하고 이거, 그렇죠? 그런데 저의 이론에 따르면 시장을 이쪽 측면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일종의 비화점은 나무고요. 제가 왼쪽에 그린 그림은 숲입니다. 가격 결정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기 위해서는 나무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숲도 같이 보아줘야 됩니다. 저는 이 저량수급 오형을 제가 정립해서 주식, 채권, 부동산 이쪽에 적용을 해서요. 제가 1980년대 그리고 90년대에 경제공급으로 공직할 때 제가 우리나라가 주가가 대폭락한 기에 주가를 안정시켰고 또 아주 고금리, 사인적 고금리가 이루어졌을 때 또 저의 이 모형을 제가 직접 적용해서 사인적 고금리를 낮추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립니다. 집값 혹은 전월세 값의 대세는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대세 속에서 거래는 그날그날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거래량이 결정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집값의 대세는 그날그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만나가지고 계약차게라는 그분들이 대세가 결정된 게 아닙니다. 대세는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말하자면 많은 무지무지 많은 참여자가 참여하는 속에서 대세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기는 거래량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거의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왕이면 더 좋은 지역에,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합니다. 맞죠? 인지상정이죠. 네,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소득이나 재산이 받쳐줄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소득이나 재산이 받쳐주면 이런 주택에 대한, 그런 주택에 대한 거주수요 총량은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맞죠? 그런데 한편으로 존재 총량은 아까 제가 한 순간에, 한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 존재 총량이 고정돼 있지만 항상 고정돼 있는 건 아니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신규 공급분만큼, 다시 말하면 신축, 준공 공급분만큼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그 신규 공급분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주수요 총량의 증가분을 못 따라가는 어떻게 될까요? 집값 또는 전월세 값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 시점에 존재하는 주택의 총량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 시점의 거주수요 총량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증가하고 또 재산이 늘어나고 또 주거에 대한 눈높이가, 눈높이가 올라가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강남지역인 강남지역, 또 인구가 집중되는 주요 지역의 거주수요 총량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있다나. 한편 존재 총량도 지금 이 순간에는 고정돼 있지만 신규 공급분만큼, 시간이 흘러가면 따라 신규 공급이 이루어지니까요. 새로 집들을 져가지고 건설회사들이 분양하고 또 분양한 것들을 사람들이 분양을 받으면서 주택 존재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신규 공급분만큼 이 존재 총량, 이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흘러갈 때 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신규 공급분, 이 신규 공급분이 거주수요 총량의 증가분을 못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못 따라가면. 지금처럼 존재 총량은 용압밖에 안 늘었는데 거주수요가 이만큼 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처음의 균형점은 여기였죠. 처음의 균형점은. 그러니까 처음의 집값은 혹은 전월세 값은 이 수준에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 수준이죠. P0.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거주수요 총량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신규 공급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고 존재 총량은 조금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은 이 지점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집값 또는 전월세 값은 이렇게 P1의 수준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쪽에 서야지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편하시죠. 집값 상승 이 요인에 의해서 집값이 혹은 전월세 값이 상승한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우세요? 그게 어렵지 않죠? 배선영의 이론은 당장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기존 이론보다 쉽습니다. 왜? 정확하기 때문에. 둘째, 현실에 맞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집값 그리고 전월세 값이 상승하게 된 주요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 측면을 보십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간의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과 국민총재산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거주 수요의 질이 고급화되는 추세가 진행됐습니다. 말하자면 벽천의 오막살이가 아니라 강남의 고급주택을 선호하게 된다. 이런 의미죠. 거주 수요의 질이 고급화되는 추세가 진행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교통, 교육 여건, 생활 인프라 등의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인구가 집중이 됩니다. 그렇게 인구가 집중되는 주요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거주 수요 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이런 근본적인 수요 증가 요인에 최근 얼마 동안에는 근자에는 시중 유동성이 증가했고 또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요인이 또 가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인데요. 집값 오름세 심리라는 게 있죠. 집값 오름세 심리. 이제는 집값이 오를 것 같다는 집값 오름세 심리도 물론 가세를 한 겁니다. 근본적 요인에. 이게 가장 근본적인 요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세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이제 공급 측면을 보시기로 합시다. 반면에 이렇게 거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증가된 반면에 현 정부 들어서 신규 공급분은 이 수요 증가분에 많이 못 미쳤습니다. 기본적으로 강남이나 서울이나 이렇게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은 대체로 부지 자체가 부족하죠. 그런데 그 부지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존의 땅을 재개발 혹은 재건축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기존 부지를. 그런데 애석하게도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많이 했죠. 현 정부 들어서. 이런 규제 등으로 신규 공급분만 적은 게 아니고요. 신규 공급 예정분까지. 말하자면 사업 승인분 내지는 건축 허가분까지 불충분했습니다. 지금 실제로 준공돼서 나오는 신규 공급분도 부족한데 앞으로 나올 예정인 신규 공급분도 충분하지 않다. 이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집값 오름세 심리가 당연히 형성됩니다. 그렇죠? 바로 이 요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수년간 집값과 전월세 값이 상승했던 겁니다. 이상이 최근 수년간 집값 또는 전월세 값 상승의 주요 요인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 요인에 의해서 거주 수요 총량이 증가하는 것. 그거는 대세입니다. 불가피한 겁니다. 그러면 집값을 혹은 전월세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신규 공급이 충분히 생겨야 되는데 현 정부 측이 신규 공급을 억눌러 왔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실책입니다. 여러분,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직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새 정부 들어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은 없다. 이렇게 표현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이렇게 정책을 시행해 오셨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도 현 정부의 정책 방향하고 보조를 맞춰서요. 재개발, 재건축을 다 합치면 지난 6년간 339건의 25만 채 분량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한양대, 한양대의 이창무 교수님께서 이렇게 분석을 하셨다고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취소 물량이 무려 339건의 25만 채 분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규 공급을 눌러온 것이 가장 큰 실책입니다.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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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이것이 현 정부 측의 최대의 실책인 겁니다. 그럼에도 현 정부 인사들은 언필칭, 말만 하면 반드시라는 뜻이죠. 언필칭, 다주택자의 투기가 집값 상승의 주범이다라고 지탄을 합니다. 집값 상승에 불만을 품어서 정부 탓을 하던 이런 국민들 중 상당수가 이 말에 수긍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주택자들이 정치적으로 희생양 영어로는 스케이프 고우트라고 하죠. 스케이프 고우트가 되기에 알맞은 조건이 형성된 겁니다. 여러분, 정치학에서 희생양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희생양 이론, 스케이프 고우트, 희생양 이론이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이유로 국민들의 불만이 팽배했을 때 정치 권력은 종종 그 불만의 분출이 외국 또는 국내 소수파를 향하도록 유도합니다. 국민들이 어떤 이유로 국민들의 불만이 팽배했습니다. 불만의 말하자면 에너지가 막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럼 정치 권력 입장에서는 그 불만이 자기를 향하고 있거나 앞으로 자기를 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정치 권력은 종종,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정치 권력의 성격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어떤 정치 권력은 종종 자기한테 향하는 불만을 딴 쪽으로 돌리게 만듭니다. 어디로? 외국이나 외국이나 또는 국내 소수파로 화살의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나가의 뒤를 이었죠.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일본 전국시대에 전국을 통일할 에너지를 만들어놨는데 오다 노부나가가 중간에 아키찜 미스 히데죠. 쿠데타로 죽게 되죠. 죽게 되면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나가를 승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열도를 통일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통일을 시켜놓고 나니까 그동안엔 다이머, 보은건 영줄끼리 늘상 이렇게 야극강식식으로 전투를 해오다가 전국이 통일되고 나니까 이제 전쟁이 없어졌습니다. 전쟁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지급인 분들이 있죠. 누굽니까? 사무라이들입니다. 사무라이들이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사무라이들은 우선 전쟁과 전투가 있어야 전공을 세워서 땅도 더 받고 공격도 더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기회가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원래 사무라이들이 전투에 능한 분들인데 집에서 편하게 쉬라고 하니까 심심하고 정말 몸이 근질근질한 겁니다.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불만이 잘못하면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향할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토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자기 권력에 기반인 사무라이들의 불만이 자기를 향하게 되면 자기는 정치 권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때 생각해야 하는 것이 그 불만을 외부로 분출시키자. 그렇게 해서 외국 당시 명나라와 조선이죠. 그렇게 해서 조선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임진왜란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죠. 또 조금 현대로 오게 되면 여러분 아돌프 히틀러 다 아시죠? 히틀러는 외부로는 1차 대전 승전국 다시 말하면 영국, 프랑스 이런 승전국들로 국민들의 불만을 돌렸고요. 뭔가 우리가 잘못된 것은 전하를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우리를 너무 짓밟아서 그래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요.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바로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았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희생양으로 삼을 때 절대 다수를 희생양으로 삼지 않습니다. 정치 권력이 다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그러면 그 정치 권력 바로 망하잖아요. 정치 권력은 반드시 희생양으로 삼을 때 소수파를 삼게 돼 있습니다. 유태인 소수파죠. 유태인 지목했습니다. 이것이 정치학에서의 희생양의 여인인데요. 지금 현 부동산 전국에서는 안타깝게도 다주택자가 다수팝니까 소수팝니까? 다주택자가 무주택자가 많으시고 또 일주택자가 상당히 많으시고 다주택자는 사실 소수입니다. 희생양으로 삼기 알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주택자의 투기는 집값 상승의 주범이 아닙니다. 주범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다주택자의 투기는 오히려 집값 전월세값 안정에 기여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역설적이게도 다주택자의 투기는 오히려 집값 및 전월세값 안정에 기여를 합니다. 왜 그런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